네, 안녕하세요. 랑거TV의 권희입니다. 김희입니다. 쪼음기터입니다. 네, 바로 저희들이 3학년 수강신청을 하러 왔어요. 아니, 너 4학년 아니었어? 혹시 유급하셨나요? 그게 성적이 안 좋아서 유급된 게 아니라 학점을 채워야 되거든요. 한 학년에 채워야 될 학점이 있는데 재수강을 하면 그 학점이 누적이 안 돼가지고 딱 한 학점이 모자라서 3학년이 부쳤다는. 네, 그래서 지금. 3학기가 되셨어요. 그 쪼음기터는 수강신청 자신 있어요? 저는 뭐 1, 3학번이니까 아마 짜면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이브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기대할게 오빠. 저는 연습 안 해요. 아, 벌써 연습은 안 해. 빨리 들어가서 과목 넣고 이제 준비하러 가. 응, 서버 시간도 확인해야 되고 되게 바빠요. 네, 그럼 갈게요. 빨리 가보자. 저는 어... 지금 3학년 수강신청을 해야 돼서 와있고 지금 이게 제 시간표거든요. 이게 제가 짜놓은 시간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미디어 학군데 미디어 학과 수업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헤치! 헤이! 무성타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양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금 짜놓은 그 시간표 그대로 넣어야 제가 학교를 온전히 다닐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저는 원래 좀 수강신청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걱정돼요. 모두들 저의 재학을 위해 저의 복학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네, 지금 제일 배가 아픈 접니다. 저의 지금... 아, 원래 저도 수강신청을 되게 못하거든요. 4학년 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약간 거짓말처럼 하낙점이 모자라서 재수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도 1안 2안을 짜놨거든요. 그리고 나는 2, 3학년 때 전공을 많이 들어놨어서 그래서 원래 일하는 이거였었는데 이게 원래 4학년 들어봐. 들어봐. 그 전체 T.O가 40명이란 말이야. 근데 4학년에 39명이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딱 넣을 수 있었는데 3학년에 이제 1명 남았지. 어떤 수업? 학년별 T.O가 없어서? 전체 T.O가 40명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그 1명이 대기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 뺐어요? 저는 절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징은 제 시간표의 특징은 그냥 군 복학생의 시간표입니다. 그냥 듣는 대로 듣는 거고 학점은 학점대로 채우는 거고 뭐 꿀강 딱히 찾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고 어제도 한 10분 짰습니다. 그래서 10분만에 짜고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워치 하다가 3분 남았을 때 클릭해주고 클릭하고 오빠 인생 아니야, 그리고 클릭하고 기억하려고 오빠? 응원해. 응원해. 예아! 대한민국이 10년 이런 데나 있지? 잘 없어? 나도 하나밖에 없어. 어, 벌써 53분이야? 응. 야, 57분 때 얘기해 주세요. 57분 때 얘기해 주세요. 57분 얘기 안 해 주세요. 야, 일단 얘기해 주지 말자고 하세요. 아니, 야, 57분 때 얘기해 주세요. 야, 57분 때 얘기해 주세요. 1년 만 하는 거 아니야? 아, 패배했어. 느낌 안 좋아. 느낌 안 좋아? 많이 좋아. 나도 저번에 3대기 떴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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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나 진짜 자신이 없어졌어. 아, 3대기면 좀 그러나 봐. 근데 나 그때 노트북으로 했거든. 이때까지 노트북으로 해서. 근데 어떻게 노트북으로 할 생각은? 나는 늘 PC방 갔어. 말 안 했어? 근데 망했잖아. 어, 고로카이는. 1,500원 안 쓰고. 아니, 그나마 1,500원이라도 쓰고 내 인생 조금만 더 살려보자 이거지. 30초 봐. 아, 진짜? 벌써? 여러분, 짬 바이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저런의 짬? 한번 대통 당해야겠네. 그냥 사만 사만. 일사만 번 수강 신청 도외드립니다. 예고. 10, 9, 8, 7, 6.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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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만 했어. 여러분, 다시 오버워치. 자, 이제 마음을. 전화. 마음을 놓고 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걸 보시면 돼. 오버워치를 봐도 좋거든요. 어, 저, 들어갔어. 경주사님!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어, 벌써 봐? 어! 어, 뭐야? 다 넣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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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어! 괜찮아, 1대기까지는 괜찮아요. 넣었어?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아니, 내가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누른 게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고 여기에 아무 변동이 없으면 뭐야? 망한 거지. 망한 거지. 망한 거지. 망한 거지.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오버치 끌까? 빡치네. 아, 나 올클 태워서 처음 했어. 나도. 나도. 나 일단 물어가요. 이거 융전 전용인데. 여러분, 저는 복학합니다. 일단 그러면 두 개를 못 넣었네, 내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 못 넣은 걸 찍어야 돼. 두 개 못 넣은 걸 찍어야 돼. 아, 두 개 못 넣은 걸 찍어야 돼. 두 개 못 넣은 걸 찍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는 ASMR을 들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윤단단 쳐줄게. 욕심인가요? 이거 진짜 마음이 편해서 살짝 웃는데. 아, 나 공방 실화인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화목도 우주공간이고 수요일도 우주공간이고 아니, 수요일은 일찍 끝나는... 아, 수요일도 근데 이거 하나 듣자고 내가... 그러니까. 왕복 표 시간을 해야 돼? 휴업하고 영고TV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나쁘지 않아. 하... 오버라는 제목에... 신사회복. 오빠 인생 오버. 나는 아니야! 아니, 난 이 노래에 대한 거 같아. 아, 너무 이쁘다. 수환 씨쌍 끝났죠? 아, 끝났죠? 난 안 끝났는데. 아, 그래서 공기 좋아요 이름이? 아, 오케이. 저는 올크림이고요. 저도 올크림이에요. 저는 정정 때 올크림 할 거니까 뭐... 정정도 짬해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3년동안 뭐 하신거에요? 3년동안 짬만 채팅 바이브를 못하고 바이브를 못하고 짬만 채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주 금요일은 라이브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용 다음 주 예쁜 cca inf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